자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회동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윤 대통령 90분 독대한 한동훈 독대는 아니었습니다. 고민 커졌다. 친윤혁심 정점식 자를까 말까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니까 이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기사 내용에서도 전부 다 정점식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추를 이루니까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회동에 관해서 동아일보의 김성년 논술위원께서 잘 지적했네요. 윤 한 90분 만났지만 독대는 없었다는데 대부분 신문들이 다 독대했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90분 만난 것이고 언론에는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이고 대개 대통령과 당대표 회동은 첫 2, 3분 정도는 언론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언론의 일체 공개하지 않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그대로 지적하네요. 두 사람은 언론은 물론 용산 참모 대다수에게 다 알리지 않고 만났고 오전 11시에 만나면서 점심 약속은 취소하지 않았고 낮 12시 반까지 대화가 이어졌지만 점심 함께하면 더 이야기하자는 제안은 없었고 화기애했다는 용산 대변인 설명과 실제 상황 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정치부 경험이 많은 좀 노예한 그런 언론인들이 할 수 있는 평가인 거죠. 굉장히 귀한 지적입니다. 90분 함께한 회동치고는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딸받고 그 다음 대통령은 의례적으로 당 인사들을 포용하고 경청하고 한동훈의 사람을 만들라는 그런 부탁을 하나 했고 다른 것은 당직 개편대는 당무가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잘 해야 된다. 90분 만남 평가는 정점식 당 검사 출신이죠. 정책이 의장에 유임하느냐 교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기애해 뭐 이런 건 다르다는 거죠. 독대나 다름없던 90분 해동의 특징은 과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날 때 있었던 따로 만난 배석자 여러분들 동행하지 않고 만나는 그런 모임은 일체 없었다. 그래서 유난 갈등은 현재 진행이라는 시작이 여전히 우세하다.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가 만났으니까 만났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동아일보에 김성년 논술위원 글을 읽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어제인가 거제에 소개했던 김대중 주필 칼럼이 여러분들 이렇게 서쳐져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7월 30일이나 어제 거제에 여러분들 소개했던 것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드시의 가치다. 이거를 이제 김대중 칼럼, 윤한동주, 윤한 갈등하면 보수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 글이 이렇게 함께 떠오르는 겁니다. 이 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 새로운 눈높이는 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이 서로 균열하지 않고 가치임을 합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것이고 유난히 갈등하면 결국 이재명 씨를 도와주는 보수의 반역자들 뿐이다. 그런데 김성년 논설위원회 여러분들 한동훈 당대표하고 윤 대통령의 회동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번뜻 떠오르는 것이 김대중 칼럼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읽었던 보수의 반역자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가끔 방송을 보고 당신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보시죠. 아침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은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주필이 말씀하는 것처럼 갈등을 하냐 갈등을 봉합을 하냐 이런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직선거 공정성 문제를 의도적으로 다 뭉갠 거 아닙니까. 외면한 거죠. 완전히 외면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직선거 가 치러졌던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에 그 가운데서 전국 차원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는 다 사전투표를 하신 겁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4월 10일 총선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일단 발설을 했지만 나중에 꼬리를 내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두 사람은 보수의 반역자가 아닌 거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의 반역자가 돼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들 한 그동안의 선거와 관련된 결정을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선거 공정성이 회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 거의 불가능한 행태가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보수의 반역자라는 표현이 남았는지 아마 김대중 주필의 칼럼을 읽으면서 내가 아니야 김대중 주필 보수의 반역자가 아니고 국민의 반역자고 민족의 반역자고 대한민국의 반역자야 그들은 이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 김성년 논설위원회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 덮어버린 거죠. 그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일도 뻔하고 한동훈 당대표는 무슨 본인도 한 번 상사가 대통령이 되겠으니까 대통령이 한 번 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 돼 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퇴임이 왜 좀 좋을 거다 그것도 제가 볼 땐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활이름 뿐만 아니고 직업인으로서 항상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인물을 볼 때 핵심과 본질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거나 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은 집단적 선택이니까 자기가 노력한다고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요 근래에 베네수엘라의 29년 정도의 좌파 증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번에도 또다시 베네수엘라의 대선에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저항하더라도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만 하더라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신 분이니까 가려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상당 기간 또는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대다수 여러분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배엘리트들이 그 체제를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동훈 당대표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당선되는 과정에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며칠 전에 그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런 문제를 다 덮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각자가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비용 청구서는 받아들고 살아야겠죠.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오래 사니까 한 60대면 한 30년 이렇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본인들이 30년 전에 내린 결정 때문에 나라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어려워지는 걸 다 보고 그렇게 저 세상을 가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 독대를 했니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한 일 두 사람이 공직자로서 뭘 했냐 이야기 두 명의 정치검사가 공직자로서 그동안 뭘 했냐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의무를 다 했냐 책임을 다 했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없는 백성들이오 국민들이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정확하게 다 하지 않은 거죠. 본인들이야 재산이 있고 뭐 또 그러니까 뭐 잘 살겠죠. 일반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 보시면 조금 새벽이지만 노출이 조금 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